1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2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번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3번 4번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4번 5번 5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5번 5번 6번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5번 6번 6번 7번 6번 6번 8번 6번 6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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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7번 8번 7번 7번 8번 8 7번 7번 8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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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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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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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8,5% 8번 8번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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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9,5% 8,5% 8,5% 8,5% 8,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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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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